첫 번째로 제가 선정한 곳은 경주의 분황사 청보리밭입니다. 분황사 청보리밭은 SNS에 정말 많은 분들이 다녀갈 정도로 너무나도 유명한 곳인데요. 제가 방문했을 때도 청보리들이 이제 초록색의 싱그러움을 예쁘게 내뿜고 있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공간에 청보리가 가득 심어져 있어서 초록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분황사 청보리밭은 키들이 작기 때문에 청보리밭 사이사이를 지나갈 수가 있어서 청보리밭 사이에 들어가서 사진 찍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보리 키가 매우 낮아서 저는 삼각대를 꼭 가지고 가서 낮은 위치에 설치해놓고 사진을 찍어야 예쁘게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경주에 갈 예정이라면 분황사 청보리밭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하만의 청보리밭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만 강나루 생태공원에서 청보리밭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갔을 때는 청보리가 익을 시즌에 가서 황금빛 보리를 보고 왔지만 아마 지금 시즌에 방문하신다면 푸릇푸릇한 청보리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강나루 생태공원도 굉장히 넓은 부지에 심어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웠고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 바람에 흩날리는 청보리들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제 5월이 되면 하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 강나루 생태공원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청보리 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강나루 생태공원에 있는 청보리밭도 꼭 잊지 마시고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작년에 가장 핫했던 청보리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보령 천분면에 있는 청보리밭인데요. 여기 청보리밭이 정말 작년에 너무나도 핫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간 곳입니다. 이 청보리밭 위에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건물이 있어서 이곳이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청보리밭이었는데요. 또 이 천북면 청보리밭은 그의 우리는 촬영지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는 더욱더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올해도 제가 이곳을 검색해본 결과 이 길을 따라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동장주께서 열어놓으셔서 청보리를 낭만적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요. 이곳 청보리밭이 특별한 점은 이렇게 예쁜 사진을 찍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작년에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곳이 히든스팟이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1년 사이에 정말 많이 알려져서 이제는 방문객이 꽤나 많아졌기 때문에 오전 일찍 가지 않으시면 아마 사진 찍기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령의 청보리밭을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령에 숨겨진 청보리밭이 있는데요. 바로 웅천 체육공원의 청보리밭입니다. 이 청보리밭은 제가 작년에 어렵게 찾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요. 이 강 옆에 청보리가 가득 심어져 있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앞선 첨북면, 청보리밭보다는 감성적인 면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옆을 보면 강도 흐르고 있고 또 뒤에 산이 배경이 되어서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른 매력이 있는 청보리밭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갔을 때는 알록달록한 산과 강과 청보리와 그리고 남아있는 억새들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곳이라서 아무도 모르는 청보리, 군락지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차장 또한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강을 따라 걸으며 왼쪽에는 강, 오른쪽에는 청보리를 즐길 수 있는 이 보령의 웅천 체육공원 청보리밭을 꼭 한 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학원농장의 청보리를 즐기기 위해서 방문하시는데요. 저는 학원농장에 아침 일찍 방문을 했는데 이 청보리에 물이 맺혀있고 또 그 물을 비추는 햇빛이 떨어지고 있어서 청보리밭 표면에 은빛이 감돌고 있어서 더욱더 신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보리밭을 방문할 계획이시라면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는 아침 일찍 방문하신다면 더 좋을 듯 합니다. 학원농장의 메인 청보리밭에는 유채꽃과 지금 청보리가 같이 심어져 있는데요. 아쉽게도 유채꽃은 거의 다 지고 있어서 노란 유채꽃을 기대하시면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채꽃과 청보리가 어우러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색이 예뻐서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데요. 하늘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차이점이 느껴져서 저는 신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 부분보다 그 앞쪽에 청보리밭이 훨씬 더 즐기기 좋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메인 청보리밭 뒤편에는 훨씬 더 큰 청보리밭이 있는데요. 저는 이곳이 훨씬 더 청보리의 푸르름을 즐기기에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청보리들이 파릇파릇하게 익어가고 있어서 5월에 푸르름을 느끼기에는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그리고 이곳은 데크길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면 이렇게 청보리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어서 그 점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렇게 싱그러운 초록색을 느끼러 학원 농장은 지금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